이번 시간에는 즐겨찾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9버전의 즐겨찾기 기능입니다. 즐겨찾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인터넷을 계속하다 보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나 아니면 자주 열람하는 정보들이 생겨요. 그런 경우에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해서 도메인을 입력해서 찾아가거나 아니면 클릭클릭해서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엄청 힘든 일이죠. 되게 비생산적인 일이고요. 그런 경우에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즐겨찾기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이름을 딱 들어도 알겠죠? 즐겨찾는 것을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라는 것을 이름 자체가 암시하고 있죠. 예를 들면 제가 다음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 이 서비스를 즐겨찾기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마우스를 별 버튼이 있잖아요. 저기다가 올려놓고요. 왼쪽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즐겨찾기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떠요. 그럼 여기에다가 생활이 바뀐다, 다음 이렇게 적혀있죠. 이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현재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 있죠. 다음이라고 하는 이 웹페이지에 대한 제목이 현재 여기 위에 보시면 나와있는데요. 생활이 바뀐다, 라이프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게 여기 적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름을 여러분이 만약에 한글로 다음이라고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변경하시면 돼요. 다음이라고. 그리고 위치를 지정하는데 이 즐겨찾기를 하다보면 이 즐겨찾기가 많아지게 되면 그걸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폴더에다가 즐겨찾기를 추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폴더는 일종의 방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 위치 지정을 하지 않고 기본 위치인 즐겨찾기라는 위치에 다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다음 홈페이지를 즐겨찾기를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해놓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즐겨찾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이건 안 따라하셔도 돼요. 구글이라는 사이트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주소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 별표 있죠? 이 별표에다 마우스로 올려놓고 왼쪽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밑에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다음에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빠르게 네이버를 즐겨찾기 해볼게요. 일단 네이버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별표를 클릭하고요. 즐겨찾기 추가를 클릭한 다음에 이름에다가 네이버라고 적고요. 위치 지정은 안하고 추가를 하면 여기 별표를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가 추가된 겁니다. 다음으로 갔다가 다시 네이버로 오면 여러분이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도 아주 빠르게 즐겨찾기를 원하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즐겨찾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바로가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마우스 포인트를 빈 공간 하얀색으로 표시된 화살표가 지금 표시가 됐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뀌면 안되고요. 화살표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생긴 박스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바로가기 만들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을 항목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클릭을 하시면 바탕화면에 이 웹사이트에 대한 바로가기를 만드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바탕화면을 한번 보죠. 이 웹브라우저를 내려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추가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웹브라우저를 꺼놓은 상태에서 이 네이버, 나의 경쟁력 네이버라고 적혀있는 이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이 아이콘을 더블클릭해서 이 아이콘을 더블클릭 hundred recherche 침